자, 이제 방크샷 한번 배워보겠는데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선을 그어줄게요. 자, 이 선에다가 채가 떨어지면 돼요. 쳐보세요. 와, 요만큼만. 자, 지금 잘해요. 잘하는데 저, 저 여기에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디 맞았죠? 여기. 여기 맞았죠. 그러니까 이건 뒷땅을 치는데도 또 뒷땅을 맞는 거예요. 왜 뒷땅이 나느냐. 여기를 잡아놨어요. 아, 네. 오른쪽은. 이 벙커샷들이 체중이 팍 이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쳐야 되는데. 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연습 스윙을 아까 다리 들면서 한번 밟아보세요. 아, 네. 그렇지. 이렇게요? 네, 해보세요. 네, 다리 들면서 밟아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 어, 참 희한하죠. 해보세요. 자, 이제 다리 들면서 칩니다. 네. 네. 잘 칠 일 하지 말고 다리 들면서 밟으면서 쳐 보세요. 자, 왜 다리 들면서, 왜 다리 들면서 쳐야 되느냐. 다리 들면서 쓰면 가볍게 쳐도 공 나가요. 최종 이동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벙커샷도. 여는 거는. 여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래가 많이 있을 때는. 네. 아주 부드러운 모래가 있으면 열고. 네. 모래가 이렇게 딱딱한 모래는. 딱딱하죠. 이렇게 넣으세요. 모래가 딱딱할수록 열지 마세요. 네. 생긴 대로 넣으세요. 네. 그래서 해보세요. 자, 바깥쪽 들어서. 자, 체중 탁 디디면서 척. 스윙 빨리. 네. 잘하시네요. 샷. 네. 자, 볼 때. 네. 눈으로 볼 때. 네. 아까. 우리. 저. 의사 선생님. 저. 공을 여기 보고 친다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안 돼요. 여기를 봐야 돼요. 내가 또. 공을 칠 때는. 우리가 샷을 할 때는. 여기를 보지만. 벙커샷은 여기에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체가 떨어질 자리를 봐야 돼요. 그래야 떨어져요. 이렇게 놓고. 반짝 들었다가. 몸 착. 체중 다. 왼발로 가고. 착. 네. 지금 잘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이 잘 들어간 벙커샷이에요. 왜 저렇게 됐냐. 모래가 지금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벙커샷 잘 들어간 거예요. 네. 자, 해보세요. 소리가 지금처럼 돼요. 네. 폭 하면서. 네, 폭. 돌고 척. 네. 자, 이제 다리 들지 말고. 네. 네, 다리 들지 말고. 다리 안 들어도 돼요. 들었다가. 놓고. 톡. 네. 방금은 어떻게 했다고. 방금은 본인이 어떤 느낌이 나요? 뒤를 너무 무겁게 들어. 손에. 네. 네. 벙커샷도 몸으로 하세요. 몸으로 하고 체무게로 자꾸 떨어뜨리세요. 스윙에 스피드로 공을 보낸다. 몸 돌면서. 그렇죠. 굿. 잘했어요. 지금 같은 건 오래도 없는데 잘했어요. 벙커샷도 벙커샷을 잘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프로치는 공짜예요. 벙커샷은 뒤를 치주는 거고. 뒷다가 쳐준다는 거. 네. 어프로치는 바로 맞는 거고. 번쩍 들었다가 몸 돌면서 탁 놓고 탁. 오케이. 아 좋다. 방금 같은 건 진짜 좋았어요. 네. 감이 틀려요. 네. 골프 유행사 대표님 하셔서 그런지. 잘 치시네. 아니에요. 진짜 전 너무 못하는데. 아니요. 오늘 왜 이러는지. 아니요. 많이 배우고 가야 되는데. 체중 체중. 왼발에 딱. 왼발에 딱 두고. 스윙 빨리. 촥. 그렇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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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요. 이렇게 치시면 돼요. 좋아요. 너무 신기해요. 더 부드럽게 치면 잘 나가죠. 네. 힘을 쓰면 벙커샷은 안 돼요. 힘을 쓰면 안 돼요. 네. 자, 해보세요. 딱 들어오고. 자, 스윙 빨리 합니다. 몸 쫙 돌고. 체중 왼쪽에 딱 두고. 네. 무게로. 그렇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이거 좋아요. 슬피도 걸리고.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하시는데 한 번도 실패가 없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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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